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우파 진영의 시민단체를 규합해서 궁극적으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수업포럼입니다. 우파 진영의 많은 사람들, 우파 시민단체 대표들을 규합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우파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아주 싸우고 투쟁하고 강한 이념의 바탕을 둔 그래서 아주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하는 단체, 바로 이 자유수업포럼이 이번에는 젊은이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젊은이들은 왜 침묵합니까? 국가재정파탄은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미래의 빛입니다. 하는 걸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일보에 광고를 낸 건데 이런 의미를 우리 특히 젊은이들과 우파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왜 침묵합니까? 국가재정파탄은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미래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르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퍼주기로 국가재정을 거대내면서도 권력만 유지하면 그만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정부들은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35% 이하로 유지하는 건전재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빚어서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위험한 그래서 회사들에게 빚만 물려줄게 될 이런 빚잔치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국가 부채는 180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840조 원에 달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43.5% 과거는 35% 거기 실링으로 넘지 않도록 묶어두는데 지금은 35%를 훨씬 넘어서 43.5%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2022년도 바로 2년 뒤입니다. 2022년에는 50%가 넘어 대한민국은 천조원의 빚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국가가 파산하든 또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든 기업들이 문을 닫든 실업자가 양산되든 말든 자영업자들이 아웃성을 치든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당장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구 현금을 뿌리는 이런 퍼주기 정책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조세와 빚으로 현금을 만들어 뿌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차라리 헬기로 돈을 뿌리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들 딸들은 조주받은 세대로 만들려고 작정했습니까? 맨 앞에가 아까 설명드린 무변별한 퍼주기 여기 나와 있죠? 맨 위에가 무변별한 퍼주기로 국가 재정을 거들내면서도 권력만 유치하면 그만입니까? 두 번째가 우리 아들 딸들은 조주받은 세대로 만들려고 작정했습니까?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곧 미래세대가 돼서 그들이 경제 주체가 되고 우리 사회에 주체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빚을 따게 되는 겁니다.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정치꾼들은 잔치를 버리고 챙길 것은 챙겨 빠져나가버리면 자 그 다음에 후일 빚을 갚아야 하는 세대들은 지금의 우리 청년 세대들이다.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국가 채무 비율이 46%가 넘으면 국가 신용도가 추락해서 외국 자본이 떠나고 해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채 비율은 43.5%, 46%는 불과 2.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다가오고 2022년도에는 50%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연령, 연금 재정의 고갈도 악순환이 될 것이다. 세계 최대 소규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에 퍼주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민 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돈을 불소식으로 떼는 취지가 됐다. 돈에 불 붙여서 본을 불소식으로 연령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폭단은 오늘의 잔치 비용을 마련하는 편리한 수단일 수는 있지만 내일이면 기업가들은 도산하고 실직자가 늘어나며 청년들이 일할 직장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적 퍼주기는 청년들의 미래를 팔아먹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이슈는 금방 와닿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청년 세대들은 이걸 아주 중요한 이슈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건전하지 못하면 그래서 국가 재정이 힘들어지면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나 저런 나라들이 속속 넘어지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가 아니라 그런데 이 정권들은 이설 동안에 다 빼먹고 그래갖고 나중에 어려워지면 전체 국가 시스템을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만들면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도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기체를 내걸고 북한과 우리 경제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 재정이 무너지는데도 야당은 이중대 노름만 할 것입니까? 국가 재정이 무너지는데도 야당은 이중대 노름만 할 것입니까? 지금 국가 재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집단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도 올해는 하고 있지만 통신비도 다 나눠준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65세 이상은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 월급을 타서 세금을 내는 그 세대들은 다시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주겠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야당이 겨우 견제를 해서 그 정도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35세에서 64세까지 통신비 지원하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렸다. 그걸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뺐나 이렇게 주장하고 불만을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무작정 퍼주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 준다 그랬으니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4,500만 명에게 다 준다. 9,000억 원. 그러니까 기대를 높여놓고 다시 줄여버리니까 35세부터 64세까지는 뺀다고 하니까 이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 있는 것에서부터 상실감. 준다고 하다가 주지 않으면 괜히 손해버린 것 같은 이게 국민들이 국가의존형 국민들을 만드는 거죠. 국가가 정부가 권력 유지를 위해서 퍼주기를 지속하면 국민은 중독이 되고 나라의 경쟁력은 추락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복지 지출, 선거용 돈 뿌리기, 후세계 뒷감장을 미루는 주먹구구식 공무원 정원, 세금으로 임시직 직장 만들기 등등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반시장, 반기업, 친요도 정책, 탈원전 등을 멈추고 선심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이런 정책을 주당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당만한 정부 예산을 삭감하거나 선심성 재난지원금과 징벌적 조세 정책의 제동을 글 야당도 없다. 집권 세력에 퍼주기에는 눈감은 야당은 있어도 국가 재정의 근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배지를 내려놓고 투쟁하는 야당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파를 참칭하면서 적당히 생존해온 가짜 우파를 청산하고 그 자리를 애국자들로 채워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국민이 깨어나야 나라가 삽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그리는 거 있죠? 국민이 깨어나야 나라가 삽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세력은 결국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야당도 군대도 검찰도 경찰도 그 어느 집단도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세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다 장악이 돼 있거나 세뇌돼 있거나 또 언론마주도 문재인 정권을 칭송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절박한 때다. 우리가 바로 견제를 하고 우리가 야당 노릇도 해야 되고 우리가 시민 노릇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언론 노릇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퍼나루고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한 절박한 것들 지금 과거 같으면 이런 문제들을 언론에서 KBS와 MBC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심층 보도를 하고 심야 토론을 하고 이렇게 알렸는데 이걸 알리지 않습니다. 정권의 이익이 되는 것만 알리고 정권의 불리한 건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이런 체제이니까 그래서 자유수호프롬 자유수호프롬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종북 좌파 척기를 하고 가짜 오퍼를 청산하고 애국 세력을 단결하는 자유수호프롬 여기 지금 상임 대표가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님 너무나 잘 아시는 고영주 변호사님 거기에 지금 공동대표에 있을 분이 계시는데 김석우, 김병관, 김태우, 이상진, 정성희, 하형규 이분들이 지금 중심이 돼서 우파 단체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분들은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공동대표, 상임 대표는 권력을 갖거나 자리를 차지하거나 또는 정치를 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집을 만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우파들이 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집에 참신한 우파 투쟁하는 우파 이념적으로 확실한 우파들이 들어와서 지금 야당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겠다.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 참석하기를 원하고 여기 하루 월 1만 원의 회별을 내주시면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내놨습니다. 월 1만 원 이상 커피 두 잔 값 월 1만 원의 월 회별을 내주시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2307-1948 자유수업으로 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이죠. 여기에 여러분 문의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이제 특별한 세력 특별한 개인 단체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석하는 참여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어느 한 사람이 총체적으로 책임져서 어느 한 사람이 돈을 많이냐는 그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많은 정도를 월 내서 이 단체가 커져서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 천만 명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튼튼한 반석이 되어야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저기는 아주 강력한 좌파 운동권 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나라를 마구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샛님 같은 분들 아주 품이 있고 또 얌전하고 점잖고 이런 분 가지고 안 된다. 이제 정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만드는 정당, 국민들이 만드는 시민단체, 국민들이 만든 거야말로 그게 국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분들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침묵합니까? 국가재정파탄은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미래의 빚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분들이 이제 이런 광고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슈를 만들고 그게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동력이 돼서 문재인 전국과 싸워나가는 거대한 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창경TV였습니다.